오늘의 주인공들이 링크 위에 섰습니다. 남녀별로 의상을 통일시켰네요. 의상이 아주 화려합니다. 다티복인데요. 실비아 폰타나, 존 짐머맨 후보, 우리나라의 광민정 선수, 네레미에버, 파니스 벨빈과 벤자민 어거스토, 라이언 주베르, 사샤 코헨, 데이미 살레와 데이비 케이티엘, 스테판 랑기엘, 알리오나 사부챔크와 로빈 졸커비, 그리고 미시엘 퀀, 또 한 명의 선수는? 우리나라 최고의 김현아 선수. 세계 최고죠. 네, 그렇네요. 감상하시죠. 김현아 선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, 이제 나오는군요. I'm coming. 김현아의 등장입니다. 아멘 아멘 누가 제일 잘 춥어요 아 모두 선생님 다 잘 춥니다 카리스벨빙과 벤자민 아고스토 아리안탑은 센터로 빈졸코빈, 데미자, 데미자, 남자 트윙글 세 선수가 나옵니다. 화려한 스텝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미셸 칸과 김연아, 그리고 강민정. 여전한 유연성을 과시합니다. 시작부터 화끈합니다. 김연아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오프닝 공연을 마쳤습니다.